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원 내대표 후보 등록이 끝났죠.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3명. 이철규 의원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원래 출마 계획이 없었다고 페북에 썼다면서요. 네. 그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더라고요.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감된 직후에 그런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정말로 출마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이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죠. 관심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사실 확인 불가능 영역이지만 이철규 의원의 본인이 생각이 어땠는지와는 무관하게 최소한 언론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한 것만은 사실이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기자들 연락 잘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시지도 좀 두루뭉실했잖아요. 이제 ncnd 확인도 안 해주고 부인도 안 해주고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이제 이철규 의원 등장하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달라붙어 가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때도 이 의원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뉘앙스는 불출마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출마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도 심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 기사 보니까 해석이 완전히 제각기. 그렇죠. 기자들마다 듣는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건 정반대 기자들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그런 보도들을 신경 쓰면서 메시지 통관리에 들어갔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즉 결과적으로 어떤 식의 본인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어떤 근거 밑작업들 다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출마로 일관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출마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은식 기자는요. 네. 그러니까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가 저한테 했던 말은 불출마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스탠스 그리고는 불출마가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로 미루면서 당장 5월 1일 문화일보 보도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친윤 이철규 불출마 국힘 원내대표 부인 나는 여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굉장히 유력하게 후보로 고론되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사에는 이철규 의원의 정확한 입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출마 분위기를 잡으려고 어떤 분위기가 만든 기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의도발 해석들이 꽤 있었고요.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이철규 의원이 나에게 불출마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외엔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좀 재해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불출마 당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꽤 있는 것이죠. 불출마 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기사에서 인용을 할 때 저희가 실명으로 코멘트를 박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박는 게 있고 따옴표를 쓰지 않고 녹여서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녹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한 저러 가닥을 잡았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걸까 궁금해지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 사이에서의 분화 그리고 어쨌든 주도권 다툼이 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리저리 갈팡질팡했던 거는 용산과의 소통 오류 그리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재원 의원을 포함한 어떤 소위 다른 윤핵관들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내려올 때도 본인은 어쨌든 용산과 소통이 됐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통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데 막상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그만두고 나니까 용산에서는 왜 너 왜 그만두니? 우리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갔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용산과 직보도 가능한 사이고 이게 왜 혼선이 빚어졌을까?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장재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이 사람들의 거론이 되면서 이번 원내대표 출마 판에서도 용산의 의중이 정확히 뭐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철규 개인에 맞추지 말고 질문을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래요? 거기서의 이 108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야 공세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대야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대야 투쟁도 아니고 이게 참 어색한 말인데 대야 저항의정 활동 이게 참 이게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보통은 대여를 대상으로 하는 야당의 이야기인데 이게 참 바뀌어서 제가 워딩 장명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거기까지 봐야지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된 부분은 지배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누차 강조하지만 5월 5일에 당초의 선거에 출마할 의사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신도 모른다는 게 원내대표 경산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3명의 후보가 오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진짜 기자들이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속내도 잘 안 일기해 주고 여기 말 저기 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표 계산을 하잖아요. 후보별로 누구누구가 찍어주고 그래서 다 더해보면 의원수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추경호 의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 수도권에 좀 귀한 3선 의원이 됐습니다만 수도권이 너무 이번에 당선이 안 돼가지고 송석준 의원을 밀어줄 만한 수도권 인사들이 적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으로 꼽힙니다. 원내선거니까요. 이거는 당원들의 선거가 아니라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에 4선 고지를 선점한 의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약간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막 비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내에 아 무조건 이종배가 돼야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표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표를 끌어볼 수 있지 이게 있고 그러다 보니 용산 대통령실과 어쨌든 경제부총리도 했고 기재부 장관 출신인 추경 의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특히나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영남권에서의 인기도 마침 또 얼마 전에 당선자 총회 끝나고 영남권 의원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대구 출신의 용산 출신이긴 하면서도 막 무슨 보수 강성 전사 이런 이미지는 또 아니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다른 쪽이 조금 개파 색이 적은 쪽에서도 비토 감정이 적다는 거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추 의원이 조금 가능성이 한 발자국 앞서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초선 당선자의 마음을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야관계도 있지만 용산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산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봤던 추경호 의원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 의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말씀처럼 그런데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 함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분도 친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3명 다 친윤 후보라고 범친윤으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친윤이잖아요 그렇죠 친윤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친윤이죠 그럼 아까 친윤의 퇴주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 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어렵고 다만 기준점을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 중에 찐윤 윤핵관으로 놓고 보니까 선홍색에 비하면 핑크나 주황색이 좀 옅은 보이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친윤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그립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좀 섣부르고 말 그대로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 민심 반영 비율이라든가 어떤 후보가 급부상할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예측하지 맙시다 9일이면 나오거든요 결과가요 이틀 후입니다 귀신도 모르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냥 나오면 나오나보다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현명한 거예요 질문 다 해놓고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왜 비대위원은 구성을 안 해요 여기저기 섭외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언제쯤 비대위원이 구성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는 게 어쨌든 당의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구인란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 꾸려지게 되면 바로 저희가 또 카운터잖아요 청년 몇 명 여섯 명 명 수도권 출신 몇 명 비수도 영남권 몇 명 이런 걸 또 이제 해서 분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또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많이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관심받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대위원의 비율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걸리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 비대위원 구성이 그냥 비대위 구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대위원들과 함께 또 전당대회 룰 개정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곧 전당대회 룰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겠구나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비대위 구성을 보면 특히 당 밖에서 몇 명이나 비대위로 위촉을 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황우여 비대위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당심 100% 반영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민심 반영비를 얼마로 늘릴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든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비대위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총선 패배로 인해서 여당의 약간의 공간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룰 세팅에 있어서는 초선 당선자라고 하든지 상대적으로 세심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윤 쪽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좀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당권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룰 세팅에 있어서는 7대 3, 9대 1, 5대 5도 있지만요 그 나머지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선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뿐만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 총선 경선 때도 여론조사 할 때 세대별 구성 간의 비율 맞춘 거 여부 때문에 또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 여론조사를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하시는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룰 세팅까지 들어가게 될 거면 좀 고민할 지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황우협 위대원장도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6말 7초로 예상되어 있었던 전당대회 시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달 정도 미뤄야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룰 세팅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의견도 수렴해야 되다 보면 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연결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당대회 시점이 연계가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황우협 비대위원장이요 비대위원장 더 오래 해서 조금 더 임기가 길어지니까 당장 생각나는 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댄팔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역시 간판기술 저렇게 피해가 하는군요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 거예요 끝난 거 아니고 이거 말고 지금 저희가 참목회도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집단지수소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단지도 체제에 대한 사실 그 니즈가 항상 있는데 이건 마치 뭐냐면 저희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대통령제를 계속 가야 될까 내각제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수준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당을 좀 뭔가 누가 딱 중심을 잡고 가주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이 당대표 체제를 집단지수소 체제로 돌리는 건 쉽지 않다 어렵다 황우협 위대원장이 만약에 그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번 전대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 교민지 기자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는 게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점을 좀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보통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서 잘 굴러가지 않을 때 했던 비판들이 봉숭악당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안상수 지도부 시절에 홍준표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는 최고위 때마다 싸움이 났었던 것들을 소통이 지지고 복는 당직자들도 그 당시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대권 주자인 여러 명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장사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단일 대우로 움직이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집단지도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이 1등은 못하더라도 그 5등 안에 들어가서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당권 주자뿐만 아니라 대권을 염두에 둔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과 용산의 유리한 판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실 분들이 어떤 개파를 좀 막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미뤄뒀던 거 다시 황우여 위원장 빼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전당대회 시점 늦추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왜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첫 번째로 전당대회 때 본인이 직접 등판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관심인 상황인 건데 시점이 받으면 받을수록 직접 등판 가능성은 적어지죠 시점이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직접 등판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영향력이든 모두 지금 어쨌든 총선 참패 직후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완전히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상처든 건강상태든 앞으로의 준비 과정이든 시간이 조금 길어질수록 본인의 영향이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비대위원장이 가장 유리할 수 있지 않냐 등판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김은식이 저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당대회 일정이 뒤로 갈수록 본인의 고민할 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직후는 말씀처럼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언급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데이터 검색 양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팬덤을 구축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위드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회원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책임 당원을 늘리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역할을 더 많이 심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칠링하는 시간이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그 이후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 싶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와도 식사를 했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김은국 가수와도 통화를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5월 18일에 천목회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안에서는 일정 부분 세신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죠 3040 출마자다 그분들이 지금 광주에서 워크숍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행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출마할 거냐 말 거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의 결심이 있는 건데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두 분 모두 네 다만 저는 직접 등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전당대의 영향을 행사할 것만 이거는 분명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보도나 대리인 출마 이런 얘기 그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 당권주자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어떤 수도권 인사들과 연대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리인을 당대표에 출마시킬 만큼 저게 준비되어 있나요? 저도 그래서 한다면 본인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누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 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본인의 말에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주변의 여론이 커질수록 본인의 등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주변에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묻고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들이 종합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지금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계속해서 끝없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는 여권의 권력 지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굴러갈 수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은지 기자께서 아까 잘 얘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팬덤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원내에서 본인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에서 대리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얻은 거는 본인을 지지할 만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 팬덤이 어떤 팬덤이냐면 지금 국민의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TV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행사들이라든가 회의 같은 거 생중계잖아요 거기서 실시간 댓글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데려와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 혹은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당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덤의 성격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팬덤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등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의 결과 각이라는 거는 이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거를 후계로서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유난 갈등에서 이어져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 이전과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식으로 모양새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만한 어떤 밑작업들 토양 다지기가 들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권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라고 할까요 권력재편 혹은 레임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당발로 아주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게 됐고 그리고는 국민의힘 이제 지금 어떻게 리스틱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조직과 일반 여론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 이게 완전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볼 지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이 질문은 소설의 영역에 들어가는 질문이긴 한데 창작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사 지시와 한동훈 출마설과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답해야 될지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여튼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다 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뭐라고 할까요 방어성 혹은 해명성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조정훈 의원은 임기인의 어떤 밀린 숙제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특수부검사 3명을 투입했다 그 논리라면 사실은 특수부검사 3명이건 형사부검사 3명이건 추가로 사람을 선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있는 사건 안에서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슈를 털면 됩니다 그런데 왜 특수부검사 3명이 추가 됐냐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세하게 느끼고 있는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지금 정반대 해석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설과 방탄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뭔가 명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약속대로 인사랑 농편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사실은 그 검란을 이끌고 정권과 충돌했던 그 검찰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이라고 해서 그런 루트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권력과의 관계가 충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의 검찰과 컨택을 한다거나 뒤에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까지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체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유난 갈등의 촉발점도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언급한 순감도 터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마무리로 돌아가면 오히려 증폭되는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소설 영역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고가 됐습니다 혹시 언론사에도 연락이 왔습니까 한다고 뒤늦게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덜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아마 틀이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산 출입기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얘기는 들으신 건 없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순번 같은 것도 정해야 되고 질문도 최대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도 하고 이런 작업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어제 발표에 따르면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정을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 전에 출입기자든가 사전 상의가 있어서 지정을 할지 아니면 즉석에서 지정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질을 담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만 사전에 작업을 한 거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형식도 파괴하고 자유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미국처럼 할 거냐 오바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의 니즈가 먼저 정리가 될 겁니다 간사전을 중심으로 기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원한다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 형태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있겠죠 그 형태를 받아들이지 말지에 대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통상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물론 1년 9개월 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지목을 했던 것이 기자단에서 뭐라고 할까요 통신, 인터넷, 일간지, 방송 이런 몫으로서 간사에게 질문을 주지 않고 그 안에서 나누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과거에 시민들의 비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겠다고 해서 대변인한테 질문권을 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긴 한데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미리 조율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형식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 연설과 질의응답을 나눌까요? 저는 이것도 사실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연설은 연설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연설은 녹화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얘기 나눈 건 이동을 해서 그냥 연설도 즉석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쨌든 사전 녹화는 아니다? 사전 녹화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이동해서 한다라고 그때 브리핑을 했던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또 그거를 진무실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한다라는 게 어쨌든 낯선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구상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녹화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실시간으로 굳이 이렇게 장소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뒤에 빼기 더 다른가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림을 좀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조금 부담스러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먼저 그거 여쭤봤고 총선 후인 4월 16일 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연설 내용은 많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안 다르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시죠 국무회의 모두회의 발언이 사실은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전달된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것으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사실 가늠하기 잘 어렵긴 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들도 사실 완전히 공개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뒤늦게 수석들이 나와서는 대통령이 비공개로 사과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견 비교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릴게요 두 분이 기자회견장이 있다 손 들었다 질문권을 얻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곽우신 기자는 저는요 체리 따봉 이모티콘 아직도 쓰시는지 가장 최근에 누구한테 언제 왜 쓰셨는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좀 밈화돼가지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이 이모티콘이 촉발했던 사건을 되짚어보게 되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용산실이 굉장히 지금 당무에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 이게 스노우볼링이 돼가지고 당권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추출로도 이어졌고 그리고 그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반성을 하고 본인이 항상 표명하는 것처럼 법적인 어떤 중립성을 갖추면서 당무하고 손을 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뒤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자꾸 세리따봉을 보내면서 본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신탁통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헌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뭘 바라시는 게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네요 김은지 기자는 최상경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모든 것의 촉발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이 경로했다 vip 이른바 경로설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이 젖 버릇이 내렸냐라는 사실관계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추가적인 질문들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화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화가 아닌데 받아들이기 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회의가 제대로 있었고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라는 사실관계를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직접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실제 생각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두 분은 용산출입 안 하죠?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저희에게 아주 베이스가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소속된 다른 기자한테는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실은 그런 거 보통 저희 회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질문권을 일단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질문권을 얻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할지를 기자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회사 차원에서도 논의를 좀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를 중요하게 가서 이거 질문을 꼭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죠 또 저희도 택을 짜죠 그런데 이번에도 소품 등장하나요? 기자가 저요 저요 하는 순간에 이렇게 소품 등장하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기자회견인 거잖아요 양진영 모두 자격이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런데 항상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뒷말이 기자들을 향해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질문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총산민의를 받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기자들한테 떨어진 거잖아요 되게 중요할 거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어야 어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보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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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